제 10회 하나 성교대회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4월 25일 덕평 알리티시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핵심인 랩런트 데이가 4월 29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르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3호 수련회가 3가지 망대를 주제로 5월 4일 덕평 알리티시에서 진행됩니다. 4월 29일까지 위하.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3후대의 망대를 주제로 5월 5일 덕평 알리티시에서 진행됩니다. 5월 1일까지 위하.kr에서 등록받습니다. 5월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5월 9일 덕평 알리티시에서 진행되며 5월 3일까지 위하.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5일 237 화요제자 훈련 28일 대구 전도 집회 29일 핵심인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제10회 하나성교대회로 진행됩니다. 개척교회를 위한 특별원금이 다음 주일 1,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와 운영위원회는 하나성교대회 관계로 오늘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6회 하나로봇만들기대회가 5월 1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해주시고 문의는 김진영 A집사, 이호한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 훈련이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션홈실, 한나실, 태영아 부실, 사랑부실은 숙소로 사용되니 훈련기간 중 성도님들의 이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도집회가 4월 28일 금요일 유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전도 학교는 진행되지 않으며 모든 성도 참석 가능하니 모두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5구역 김진실 던도사, 4대 교구 시지경상구역 이명철 은퇴 안수집사, 손순현 집사 아들 이영진 집사 결혼식이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3대 교구 송현 3구역 전현기 황티용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